64번부터 99번까지 중간에 들어가는 에피소드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릴거에요. 지금 현재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아마 74번까지 에피소드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바로 100번으로 넘어가요. 중간에 74번부터 100번 사이에 있는 25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빠지잖아요. 그 빠진 에피소드는 뭐냐니까 여기 48번부터 해서 49 50 요렇게 있는 연습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있어요. 테스트도 52 53 쭉 연결되서 그리고 또 에피소드 몇번까지 인가요 쭉 해서 59번 60번 까지가 테스트 있죠. 그러니까 대략 15개 정도의 테스트와 10개 정도의 엑사이즈가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 여기에 대한 설명 영상이 좀 있으면 올라갈거에요. 곧 그 주위에 올라갑니다. 일단 우리 강좌 녹화를 읽달라고 시키고 난 다음에 텍스트와 엑사이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자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또 연습해 볼 수 있는 연습문제와 시험 문제들을 풀이 하는 영상이 준비를 가 되요. 그 준비되는 영상들이 들어갈 자리가 74번부터 99번 100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이를 비워놓고 바로 100번부터 이어서 아마 61번 돼 있죠. 이게 100번부터 진행하는 영상으로 해서 쭉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73번 73번 에피소드하고 바로 100번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학습을 꾸준히 단계별로 밟으시던 분들은 왜 중간에 빠졌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중간에 있는 영상들은 여기 있는 테스트와 엑사이즈에 대한 설명 영상으로 추후에 제작해서 업로드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